세 모녀가 손잡고 마을 사원을 찾았다 띵잔 축제 2일째 저마다 집에서 정갈한 물을 가져왔다 그 물로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사원의 불상들을 깨끗이 씻어낸다 정화의식을 통해 복을 기원하는 띵잔 축제 본연의 행사다 다음은 승녀들에게 경의를 펼 차례 마지막으로 큰 스님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의식이 끝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족과 함께 신에게 감사드리는 사람들 그들은 늘 이렇게 기원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왔다 칩을 담아서 외롭게 하 admir음이 됨 다행히 amo 하아라 다행이 낙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